제임스 한안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탈북민이 강제 복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에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안 소장은 어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상호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국경 재개방으로 북송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강제 송환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 위험에 처한다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며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탈북민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